1. 모세 5경의 분위기 대제사장 즉 왕이 아닌 대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세 5경 분위기의 질문은 왜 모세 여우수와 기드원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입니다. 그 대답은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 입니다. 오늘은 여우수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우수와는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은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우수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은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왕은 민족과 나라가 존재할 때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킨 지도자였으나 광야 40년 동안 나라 이름 이스라엘과 법 즉 율법 외에 영토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직접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나라의 기본적인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군량미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왕을 세우고 왕궁을 짓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했지만 만약 모세가 왕이 되었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쥐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수아는 모세 때와 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애국왕자 출신 모세에 비하면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노예 출신이었지만 여우수아는 모세가 직접 세운 후계자였고 실제 가나안에서 전쟁을 이끈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우수아는 5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31번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상승장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여우수아가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우수아가 모세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즉 왕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우수아도 모세처럼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우수아의 대표적인 전쟁 이야기인 여리고성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우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치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공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공성전은 여우수아의 용기나 뛰어난 전략 혹은 전술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여우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전략과 전술을 순종해서 이긴 전쟁입니다. 공성전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성을 빼앗는 것으로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전쟁사를 통해 볼 때에 성 밖에서 성을 빼앗기 위해 싸우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성 바깥 아래쪽은 희생자가 가장 많은데 수성전을 하는 쪽이 성 위에서 성 아래로 돌이나 화살 혹은 뜨거운 물이나 기름들을 내리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성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터인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했습니다. 모세에게 교육받은 만나세대가 원망만을 일삼던 그들 부모세대와 이렇게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리고성 공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술과 여우수아와 만나세대의 순종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우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우아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런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응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우아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우아의 곶간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은 그 다음 목표로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성전에서 여우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성도 빼앗지 못하고 아군의 피해만 갔던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아이성 패배의 이유를 조사해보니 문제의 원인은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여우수아는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아간이 여우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전쟁의 패배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아가 앞장서서 아간을 죽인 것은 여우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만 보아도 어떤 것도 뒤로 챙긴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간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 여우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낙위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던 것처럼 여우수아도 뒤로 옷 한 벌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로 5년에 걸쳐 가나한 정복전쟁이 계속되었고 여우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각 집화에게 땅을 분배해 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보통 나라 같으면 왕정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우수아는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아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만일 여우아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아를 섬기겠노라 하니.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왕자로 왕정의 폐해를 지켜본 사람이고 여우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왕정의 폐해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가 왕 없이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나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정은 왕이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 백성들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나라에서 거룩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이어 여우수아도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그토록 멋있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통트랙 7개의 분위기 중 모세 5경의 질문. 왜 모세 여우수아 기도원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1호인 모세에 이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2호를 자랑하는 전쟁의 상승장군 여우수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기도원과 사무엘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